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아파트에 장터가 생겼어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요 여러분 장터 구경하러 갑시다 렛츠 고 가봅시다 안돼 기다려 기다려 우리 노은이 난리 났어요 여러분 이리로 가자 온아 이리와 안돼 어 됐다 여러분 구경 갑시다 여기 이불가게네 이불가게 이불가게네요 겨울이라고 두툼하니 이불가게 이불가게에요 2,30원 3,000원 3,000원 이불가게 비게잇 하나에 여러분 3,000원 아 여기는 천양집이예요 천양집은 안봐도 되겠죠? 여러분 이거 봐요 국수, 여기 잔치국수 그 다음에 동동주 그 다음에 철판 똥집 철판 볶음 돼지 껍데기 없는거 빼고 다 있네요 나와서 막걸리 한잔씩 하시면 끝내주겠는데 저는 술을 못먹습니다 같이 나올 파트너도 없구요 이거봐요 대단한데요 펑튀기 펑튀기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놀롤롤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이것도 주시네요 아저씨 손사탕 아저씨네 손사탕 아저씨 와 저기 아저씨네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 노은이가 옆에 있었고 여러분 손이 자유롭지가 못하네요 아 노래를 자랑하는데네요 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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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왠이 파커 콜라텍 이거 와플 닭고치도 있네요 여러분 오 맛있겠다 사과도 있구요 아이고 아이고 안 돼 노은아 안 돼 안 돼 이리 와 차 아이씨 다 망가졌다 이거 어떡하냐 에이 망했다 어떡하냐 노은이 너가 있어갖고 안 된다 촬영을 못하겠다 오 사과도 있어요 여러분 에이 망했다 가세요 얼른 얼른 가세요 여러분 이쪽에 야 해물파전 아 이거 모형이네 모형 여러분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모형 모형 아 모형 아 아 요은아 엄마 잘 떨어 댕겨 에이 상해 여러분 옥수수도 있어요 옥수수 아저씨가 세상에 직하루 직하루 하시네 직하루 줘봐요 오 아 아 영통이네 영통구이 아 영통구이네 영통구이 여기는 애들 장난감 있고요 날씨가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여러분 지금 와 이거 봐요 와 여러분 통닭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가자 가자 오 이거 해오리 감자다 해오리 감자 이거 해오리 감자네요 작은 놈 줄까? 큰 놈 줄까? 야야 이쪽으로 가볼까요 오 탕! 그거 있네 여러분 이거는 뭐야? 아 문어 탕후루? 탕후루 탕후루 여러분 탕후루에요 탕후루 포도 안녕 아 북경 탕후루네 북경 탕후루 여러분 드시러 오세요 탕후루 아 모시성편이네 와 계란빵이요 우와 이거 문어 네 스타를 여긴다고 그거 찍어요 아저씨 찍어드려요? 예 이거 참맛참맛어요 아 그러게요 아저씨 반가워요 인사하세요 유튜브 친구들한테 인사하세요 여러분 장아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드셔보세요 맛있겠네요 여기 아파트 어디입니까? 예 아파트 사람이죠? 자 재주풀사람이에요 저게 불사람은 저게 강아지랑 정신이 없어 예 오 아저씨 잘생기셨네 장어도 있네요 아 이건 개짱어예요? 개짱어예요? 아 이거 민물짱어예요? 아니요 아니요 3마리 많아져요 여러분 드시러 오세요 오늘 이런거 잡수 있어요 어젯밤 제대로 잡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들고 왔어요 아 예 수고하세요 이따 마셔러 오세요 네 통닭입니다 여러분 정기구이 통닭이에요 갑시다 이거봐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줄 알았어 나는 50으로 받았거든 나이가 어린 줄 알고 여기는 저기네요 풍선 터뜨리는거에요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거 있네요 풍선 터뜨리게 있네요 오 이거봐요 이것도 하하 노은이 데려가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구경만 할게요 저기는 꼼장어치 저거 순대곱창 저는 노은이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재미있겠네요 나오셔서 늘 하세요 드시고 장토 생겼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장토가 없었잖아요 코로나 이제 많이 저기되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걸로 잡는거야? 네 어디 해봐 아구 참고 그걸로 잡는거래요 여러분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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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오! 금방 그렇습니다. 오! 저 놀이고기. 저 놀이고기. 여러분 저기로 가볼게요. 이야!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런 잔토가 정지됐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많이 유해져서 잔토가 이제 생기네요. 하나둘씩. 아! 코로나가 많이 유해졌다는 얘기죠. 상도 있어요. 이거. 교자상. 오! 밀가루. 고루마루.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네. 고루마루. 이거는 뭐야? 이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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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어! 어! 비정한. 뭐야. 당정한 다람쥐. 또 탈래. 아! 저거 봐요. 아! 어. 어머나! 꼬맹이 타고 있네요? 어... 어 나 이거 못 타요 무서워 나 어른도 이거 못 타는데 어머 쟤 대단하다 어머 나 옛날에 이거 월미더가 타고 울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무서워갖고 어머머! 여러분 얘네들 타네요? 어머머! 세상에나 어우 야 잘 탔다 어? 이야 죽을 뻔 했다고? 대단하네 여러분 한번 얘기 물어볼게요 와 불러가지고 세상에 있어 이리와 이리와 아이고 아이 거꾸로 올라갔어 거꾸로 어떠니? 괜찮아? 탈만해? 재미있어요 와 대단해 유튜브 나와도 돼? 네 어 이리와봐 어 어때? 소감 좀 얘기해줘봐 재미있었어요 진짜 죽을 뻔하고 신기해 너는 죽을 뻔하고 신기했어? 네 어 몇살이야? 10살 어 그럼 3학년? 네 어 그래 고마워 잘가 네 아저씨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에요 아 로운아 아하 여러분 여기까지에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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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